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미술관에서는 오랜 시간 이어오는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. 젊은 모색전인데요. 1981년 청년작가전으로 출발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진작가 발굴 프로그램입니다. 지금까지 약 400여 명의 작가들이 소개됐는데요.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전시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성장했습니다. 젊은 모색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이번 전시는 40년의 역사를 살펴보실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와 또 한국 미술의 동시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진작가 15인의 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두 전시를 통해서 젊은 모색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보실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전시의 의의일 것 같습니다. 올해 선정된 작가는 총 15명으로 회화, 조각, 설치, 미디어, 퍼포먼스, 사진, 영화, 도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30대 작가들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